여기 혜자 언니하고는 평소에 어때요? 사이가.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 연배들이 잘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.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그 연배들이 잘 소통이 안 되더라고요. 나는 중간에께서 옛날부터 다른 선배들 거론하자면 잘 안 돼. 내가 그러세요. 아니면 왜 그러세요? 남자들은 안 그러는데 묘한 기류가 있어. 근데 그게 여배우들하고 남자 배우의 차이라는 거는 여배우는 서로 친하지. 그래 이상해. 연배는 아니야. 연배는 아니야. 김수미 또래 이렇게 나도 아무도 없어. 내 후배는 많아. 내 선배는 많아. 많아. 혜선 언니, 혜자 언니, 언니. 영욱 언니, 신정 언니 같잖아 다. 이렇게 되는데. 빠져. 내 또래는 또 안 돼. 그래 그게 그렇더라고.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. 다 배우라 그런가 봐. 배우라 그래. 언니하고 혜선 언니하고 혜자 언니하고 반유정 언니하고 나이가. 내가 제일 위야. 넷 중에서. 내가 제일 위야. 넷 중에서. 넷 중에서. 아니야. 저기 삼위자 언니하고 동갑이다. 삼위자하고 동갑. 내가 삼위자하고 동갑이고. 그다음에 이제. 정혜선이가 반유정이하고 동갑이야. 나보다 두 살 아래야. 두 살 아래야. 잘 아시네. 강부자 씨는 한 살 아래고. 강부자가 나보다 하나 아래고. 나는 언니가 제일 아래인 줄 알았어. 아니야. 왜냐면은. 고맙다. 평소에 젊게 사시고 운동을 꾸준히. 고마워. 수영을 꾸준히 하셔서. 주름. 자세가 곧잖아. 언니만으로. 아이고 주름이 없어. 아니요. 아니요. 그것도 없는 거죠. 그 주름이.